안녕하세요. 부자바 주식학교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37년의 트레이딩 경력을 가진 프로트레이더 브랜드 펜폴드의 책 주식투자 절대 지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펜폴드는 추세추종 트레이딩으로 유명하죠. 저자가 37년간 매매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에 대한 부분이 이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흘러가는 원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에 대해 글로 쓰인 것이나 말로 전해진 것이 모두 옳다면 당신은 편안하고 훈훈하면서 안전한 매매에 대한 접근법을 쉽게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옳지 않으며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이다. 매매에 관한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잘 선택된 몇 개의 차트 예제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꾸준히 돈을 벌어다 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매매에 관한 글 대부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이다. 그런 것들이 옳은 이야기라면 매매에서 90%의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 일은 없다. 아마도 90%의 투자자가 승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매 아이디어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어서 극한의 역경은 당신이 자기 개성에 어울리는 매매 아이디어나 접근법을 쉽게 선별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매매에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만약 매매가 편안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극한의 역경은 절대로 편안한 이익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매매는 평균적인 투자자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다. 투자자는 그가 읽은 모든 애널리스트의 투자 보고서나 그가 방문한 모든 인터넷 차트, 사이트들이 그들과 똑같은 전망을 내놓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투자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안전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을 때 매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대개 막차를 타는 것이다. 막차를 탄다는 것은 거래에 참여하여 가격을 더 끌어올릴만한 매수자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매매를 하는 순간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끔 신경질적으로 거꾸로 가는 습성이 있다.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소수의 편에 서서 매매하는 것이 최선인데 소수의 편에 서거나 소수가 지지하는 전망을 갖는 것은 군중들 틈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서 결코 편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편안함은 투자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안함은 투자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덧붙여 자신의 개성에 어울리는 매매 스타일을 개발하라는 일반적인 충고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편안한 매매는 돈을 벌기 어렵다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프렌트 펜볼드가 가장 즐겨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극한의 역경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매일같이 극한의 역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에 살 것인지 또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겐 극한의 역경일 것입니다. 프렌트 펜볼드는 만약에 투자자가 매수, 매도 타이밍과 종목 선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면 매우 안 좋은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전문가가 이 업종, 이 종목은 확실하다면서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주식들이 개인 투자자의 계좌를 크게 상처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빠 주식학교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